비비랑 놀자 헬로우 에브리먼 It's 비비타임 나이스 투 미츠 나이스 투 미츠 비비쌤이 말이야 요즘에 맨날 집에만 있었더니 이렇게 막 살도 찌고 막 몸에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밖으로 오랜만에 나왔어 이 근처 어딘가에 꿈의 놀이터가 있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놀이터가 아니고 우리가 뚝뚝뚝뚝 만들고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놀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꿈의 놀이터 아유 신기해 근데 이게 10일밖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비비쌤이가 휘리릭 하고 왔잖아 그럼 이제 빨리 꿈의 놀이터로 가서 놀아봐야겠다 근데 말이야 혼자 놀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비비쌤 친구들을 부를거에요 얘들아 안녕 우리가 오늘 놀이터로 갈건데 선생님이랑 같이 놀아볼래요? 네 근데 이게 말이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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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만들어야 된대요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가보자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가면 재미없어 순간이동 할까요? 네 좋았어 다 손을 잡고 자 한번 순간이동으로 가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짠 도착 자 우리가 지금 꿈의 놀이터 앞으로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뚝딱뚝딱 만들 준비 됐나요? 준비 안된거 같은데 되나요? 네 자 그럼 한번 가보자 고고고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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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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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었나요? 얼마큼 재미있었나요? 100배칸만 나눠줘요. 비비쌈도 놀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너무 커다라가지고. 놀면 나무가 푹하고 부러질까봐. 못 놀았어요. 너무 아쉬워. 그럼 이제 비비쌤이랑 놀아줄 수 있어요? 네. 비비쌤이 뭔가를 갖고 왔어요. 이게 뭐가? 알파벳 카드예요. 비비쌤이 재미있는 알파벳 카드를 여기 곳곳에 숨겨놓을 거예요. 이걸 숨겨놓으면 우리 친구들이 찾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숨겨야 될지 모르겠어.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알파벳 카드 숨기러 가볼까요? 네. 우리 에스터랑 리엄은 따당 따당 땅 서야! 하고 숨어야 돼요. 알았지요? 네. 따당 따당 따 선생님 숨기러 갔다올게요. 뿅! 자 손톱이 예쁜 A언니야. A언니 카드는 여기다가 숨겨야겠다. 자 에스터랑 몇 개 찾았나요? 세 개요. 우와 세 개나 찾았어요. 자 리엄 몇 개 찾았나요? 세 개요. 우와 되게 멋지게 찾았네요.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꿈의 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기도 하고 알파벳 찾기 놀이까지 해봤어요. 자 오늘 어땠나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나요? 아 비비샘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놀이터에 놀러올 때는 꼭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제 잘 사용하고 모두모두 질서있게 사이좋게 놀아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바이바이 인사할까요? 원 투 드립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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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함께 놀아야 돼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